나 근데 오늘 진짜 괴롭힘 당하면 사람들이 우는 줄 알겠는데? 내가 목 안 좋을 때 떨리기 시작하면 진짜 우는 것 같거든 좀? 일부러 우는 척 해가지고 다 당혹시켜야겠다. 대동님 물어요? 아니요. 안 졸려요.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모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아 지각이야? 아 주셨다. 아 권수 줬다. 어? 마지막 가면 왔구만. 안녕하세요. 애덕 형님 아니십니까? 수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애덕 형님 어서 오십시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오는 법 6시 3분이지만 아니 전혀 늦지 알았지? 그쵸 그쵸. 주인공이니까요.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애덕 형님. 조연들아 나를 위해 귀를 닦고 이끌어. 이게 무슨 소연이에요? 빨리 닦아 빨리 닦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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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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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죄송합니다. 제가 두토리얼 하다가 살짝 늦었습니다. 어? 두토리얼 그냥 나왔는데? 안 했는데. 어? 그냥 나와버렸는데? 두토리얼 하..하..하..하..하.. 저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늦은 거예요. 하하. 그럼 그럼. 제가 늦은 게 불만이신가요? 다들? 누가 불만이래요? 누구인가? 일단 첫 판을 가보면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파티 애니멀즈.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 친구를 신명나게 패버리고 미션을 달성하거나 최후까지 자라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좋습니다. 가보자고. 댐벼 댐벼. 저희 근데 오늘 자기소개 없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남구역일세! 민낭 고마워. 애덕이다요! 어, 귀엽다. 이거 잠깐 조작을 해봐야겠는데? 어, 조작.. 조작키 날아가는 시간 같죠? 어, 조작키를 나도 패드로 처음이라. 아, 펀치가 되네. 원, 투, 원, 투. 클릭은 뭐야, 클릭. 아, 저기 오셨지요. 아직.. 안 돼, 내 총을 던져버렸어! 나 왜 이렇게 저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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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아다녀.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저기요, 뚫어버려 제 엉덩이에 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아아아악! 나도 길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 내가 나 혼자 안 될 거야. 아니, 키기를 모르겠어. 이거 언제? 비둘기는 날 수 있지? 잡고, 잡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어, 내리지 마세요! 나 죽었어. 적북마절어! 적북마절어! 적북마절! 두 달 사장기 짜리! 아 막 생선을 던질 수 있네 어디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나는 불사 이거 어떻게 버려? 물이 계속 올라오구나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버려? 생선 던지 나 죽었다 나 정신 차려 뭐 던질 수도 있나 이거? 형님 도와드릴게요 형님 도와드릴게요! 형님 도와드릴게요! 형님 도움이 됐죠? 폭탄 제가 던졌어요 내가 죽었네 아이고 저거 안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사슬 같은데 뭐야 뭐야 중력 자탄 뭐야 중력 자탄 뭐야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버텨야 되는구나 내가 저거 샀고 아돈 빠가돈 어 이거 뭐야 이거 일상 잘 본 괴물 뭐야 어 잡아야 돼 아니 이게 안 떨어지다니 꽉 잡아 꽉 잡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뭐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의자 뺏기 같은 곳에 빠다아옹 나 왜 죽었어 어? 왜 죽었지? 나리 석용 아니 아니 티밍 티밍 어딨어? 티밍이 아니네 대신을 때리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남국야 던지죠 던지죠 이거 빨리 던져 나중에 던지죠 나중에 던지죠 나중에 던지죠 아 아 저기요 수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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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랫홀 지금 플랫홀 지금 안 돼 안 돼 수화팀 이곤 아니죠 수화팀 이곤 아니죠 안 돼 안 돼 주먹지를 못해도 아니 아니 본인 배신한 사람으로 때려갈지 진짜 너무 안 돼 기술기가 갑하소이다 아 가벼운 건 날아가는구나 이게 게임 실력이지 잡은자를 잡았어 혼자 안 갔네 혼자 가버렸고 폭탄 붐 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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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지 아아 던져버리고 입에 넣는 거 아니야? 안 돼! 딱! 수화공?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는? 뚫어 털어 뚫어 있어 내가 엉덩이를 뚫어 뻗고 있어 엉덩이를 뜯어버려 그냥 꿔졌어 꿔졌어 엉덩이 뜯어버려 그냥 엉덩이 털 꼬리 털 다 뽑아버려 다 끌고 다녀 그냥 아니 너 캬라! 꼬리 털 뽑아버려 그냥 너! 어? 어 뭐야? 어? 아니 수화공은 두 명을 죽이고 나까지 죽여서 아니 이렇게 적대 안 해주면 되는데 저런 기배주의자 아니 아니 무고한 시민을 아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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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차례는 왜 내 엉덩이를 엉덩이 뜯어버릴 거야 꼬리 털 다 뽑아버려 오 잘 닮았는데? 난 나고 이거 잡아버리기 어? 바로 이 전략이지 대협 꼬리 아니 어떻게 잡았어 꼬리가 두 개 됐어 꼬리가 두 개 됐어 어떻게 잡았어 꼬리 털 한 번 있어 어? 위치 안에 두 개 있어 나이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잘 구현해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 놈 정신이 날 가장 많이 던진 거 알아? 이거 어떻게 o우 마더프라이팬 아 따오 cannon 안내 저게 가장 좋은데 나쁜 사람들 나 한 번도 못 이겼다고 잠깐만 내가 맞혀볼게 비둘기 이대로 줄 수 없다 아 얘 안맞네 어 비둘기 위치가 안 좋다 비둘기 위치가 안 좋다 으아우 저렇게 잘 갈아주다 잠시 자라 잠시 자라 뭐야 어떻게 일어났지 아아 나이스 펀칭 던져버리기라 안돼 안돼 아깝다 야 이건 야무졌다 그러니까요 아쉽다 나도 보통 개울반데 아 그만 던져 나 좀 나 좀 그만 던져 개울바가 진짜로 아니 비둘기 눈 동그란거 봐 잘 들린다 잠시만 뭐야 물에 떨어지면 어네 어 어 아아 아 그만 던져 나 그만 던져 죄송해요 제발 내가 원하는 여섯 발을 긁는 사람 아 다행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지 내몸 발사기 깨지는데 저거 깨지는데 아 들었어 아니 원한이 너무 깊네 지켜놨으면 안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 한 남자 아아 막아야돼 아아 무서운 무기들 아아 무기들이 너무 강한데 오 드럭킹이 어디갔겠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갔지 아 전류가 너무 오래 통해요 아 뭐야 전류가 찌릿찌릿 찌릿찌릿한 거 아니 저 사람 가겟 노래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 저기 근데 죽음에서만 아니야? 아 올 수 있네 때려 때려 저 뺐어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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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공중대비 공 어 아니 저거 총에서 잡으려고 해 잘거라 난 공격 아아아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옆에라도 잡아야 돼 아 아 아 아 그만해 전기구이 뭐냐고 젠자 전기구이 좀 그만해 어 남은 땅에 하트 모양 어 깨졌다 어 어 같이 맞았다 어 안돼 제발 야 역시 물에선 강하네 아 비버다 아니 저 무기 너무 사기에요 어 뭐야 앞에 폭탄 있어 나 폭탄 있어 나 폭탄 들었어 나 폭탄 들었어 뭐야 뭐야 아 뚜렁쳐 남자는 항상 등계 뚫어뽕을 숨기는 법 하나도 안 멋있다 뭐라고요 진짜 하나도 안 멋있어 뭐라고 엉덩이인데 꼬리나 더 생긴다 꼬리나 더 생긴다 어 적었다 아 뭐 맛없다고 맛없다고 뭐라고 아 아 아 통화 끓어서 해 입질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아 뭐 맛없다고 뭐라고 아 아 아 아 통화 끓어서 해 기다려봐 여기 먼저 처리하겠어 어 이거 사라 드러키야 어 어 잠시만 잠시만 내가 떨어졌잖아 무기 내려놓을 시켜놓고 아 드러키 드러키 아 느리구만 오쏘이 오쏘이 오 오 안돼 안돼 마무리 차야겠어 아 기졸됐어 안돼 나 끝이다 복탈이 올라가 올라가 정신 차려기로 올라가 올라가 됐다 에바지 아 나도 저기 쓸래 수고했어요 나 피하기 어림도 없지 나 원샷 받을래 앞으로 가서 원샷 어머 저기요? 어 뭐야 뭐야 아니 볼 뽀뽀 뭐야 볼 뽀뽀 뭐야 볼 뽀뽀 뭐야 볼 뽀뽀 뭐야 아 이걸 노렸네 늑대 음습하다 아이고 석구하더라 미안해 아니 무슨 소리야 음습하다 음습해